네 저는 블루랑 20번을 모았습니다 좋아하는 건 누워있고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핸드폰을 왼쪽 심장에 갖다 대고 듣는 걸 좋아합니다 네 맨 얼굴이 좋아 다장하지마 알길 신지 않아도 돼 그대로가 좋아 네 모든 게 제가 처음으로 녹음을 했던 수록곡이라서 제일 기억에 남은 곡도 허니텐 여러분들한테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계란을 삶아 먹었는데요 계란은 약간 반수라니 좋은 것 같아요 아아